여러분들께 한 마디딱 드리고 싶은 것은 저쵸 자 오늘은 건강검진 받으러 와가지고요 저쵸 1박 2일로 종합 건강검진 저쵸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저쵸 힘이 너무 없는 상품 검사 다 끝나고 먹는 죽입니다 휴가궁 아홉병장쿵 저쵸 야채죽이에요 야채 음 맛있다 저쵸 단호병원인데요 서비스도 좋고 병원도 깔끔하고 단호사분들도 설명을 잘해주고 단호사분들도 저쵸 병원밥이 보통 아우 별로 맛없어 그냥 그럭저럭해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 아홉보면 맛있대요 집밥 같은 느낌인데 집밥 진짜 어딜 가나 웨딩홀 가나 병원을 가나 학교를 가나 요런게 맛없으면 형사 치료놓고도 영국 저쵸 완전 기운도 없었고 아홉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제 몸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2년만에 건강검진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사격비 나왔어요 저쵸